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게임플레이 그루입니다. 이 게임은 우리를 생존자로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공상과학 소설의 영웅으로서 세상의 종말을 상상해본 적이 있나요? 종말을 재정해하는 센스 게임의 최근 모험을 만나보세요. 혼돈이 지배하고 문명이 아득한 기억인 세상에서 플레이어들은 황량한 풍경 속에 던져집니다. 하지만 단순히 생존이 아니라 새로운 인류의 시대를 재건하고 결정하고 이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 ARPG를 차별화하는 것은 내러티브 깊이와 폭발적인 게임, 플레이 사이의 복잡한 균형입니다. 단순히 자원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몰락과 부상에 대한 이야기를 종합하는 것입니다. 폐허가 된 모든 도시, 자연의 기괴한 돌연변이와의 모든 만남에서 이전과 이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센스 게임즈는 무서운 만큼 강력한 캐릭터와 몬스터들을 꼼꼼하게 만들었습니다. 아포칼립스 공상과학 ARPG 생물이 아니라 뒷시야기가 있고, 동기가 있으며 세계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혁신이 없는 종말은 있을까요? 우리에게 익숙한 느낌의 게임을 새로운 최첨단 게임 방식과 엮어 액션과 전략의 독특한 조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장르의 베테랑들을 위해 이 게임은 캐릭터 상호작용과 게임 역학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공하여 모든 결정에 무게와 결과가 실릴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아포칼립스 공상과학 ARPG를 진정으로 몰입하게 만드는 핵심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여정입니다. 게임 산업의 거대한 테피스트리에서 센스 게임즈의 새로운 타이틀은 진화의 이야기에서 대담한 스티치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게임에서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대화형 스토리텔링의 미래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멘트를 차지하고 새로운 운명을 개축할 준비가 되었나요? 센스 게임의 종말론적인 리전으로 뛰어들어 새로운 세계의 설계자로 등장해보는 건 어떠세요? 센스 게임이 얼마나 센스 있는지를 확인해봅시다. 빨리 출시되길 기다려봅니다. 2024년 값진년 청룡예입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100만 구독자의 첫걸음 함께 동행해주시길 소망합니다. 게임플레이 그루 이었습니다.